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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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쩍쩍 tv 이 프로 입니다 자 올해 첫 출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옆에 보다시피 오늘 첫 포팅을 하러 나왔어요 제가 뭐 가약도 올해 처음 샀고 그래서 한번 시험 삼아 아 나 봤는데요 주변에 우리 또 아시다시피 본드박과 유 사장님 그리고 시골아이 님 이렇게 다 같이 나오게 됐는데요 오늘 일단 필터 소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드박 입니다 예 오늘은 경국 예천 예천에 있는 운댕 저수지에 와 봤구요 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면 크고 작다고 생각하면 작은 뭐 저수지 인데 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일단 나왔으니까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저희 또 쩍쩍 tv 에 처음 출연 하실 또 유 사장님 하고 시골아이 분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하고 아침이 돼서 빨리 또 출전을 나가 봐야 되겠죠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 사장입니다 뭐 뒤에서 몇 번 왔다갔다 찍히긴 했는데요 직접 출연 처음이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잡겠습니다 자시고 라인 님도 자표 전해야 해요 시골아이 입니다 자 오늘 첫 축조 한번 파이팅 넘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걸로 아침 오프닝을 마치고요 오늘 몇 마리 잡고 왔나요 저는 그냥 덩어리 한 마리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뭐 소식 들리는 소식이 하면 빵빵 터진다 소식을 듣고 오기로 왔는데 네 일단 한번 출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! 고고! 고생했어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보팅에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히트? 히트! 3차? 뭘로 했다고? 뭐? 뭘로 걸었어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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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꺼 안 시켰겠네요? 어, 아이 그거 보여달라 그러려나? 거리가 그러니까 경찰 하신 분이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물었어? 야 봐봐 봐봐 나이스 히트 역시 짜왕 짜채왕 사이즈 좋은데? 털렸어? 얼굴 봤으면 됐어 인정 얼굴 본거 인정 털렸어 털렸어 네 털렸어 오시오 자 여러분 한마리 잡았습니다 드디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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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! 스베! 스베! 스베 바로나, 스베! 하하, 스베! 스베로 바꾸자마자 땅 때린다, 야! 네, 반수했습니다. 자, 사이즈는... 자, 사이즈 한 번 볼게요. 자, 35... 30... 로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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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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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